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자잔! 직접 만든 카레 먹방! 레츠고! 오렌지 에이드 마늘 자, 먹어볼게요. 이거는 마늘을 구워왔어요. 이걸 왜 구워왔냐면, 여기다 넣으려구요. 자, 고분 마늘 와, 맛있겠다. 너무 맛있는데? 제가 드리고 싶다. 브로콜리 브로콜리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, 진짜 맛있어요. 브로콜리 이렇게 밥을 퍼서, 김치, 우아 우아 너무 맛있다 이 카레의 재료는 감자, 브로콜리, 군마늘, 당근, 양파, 그리고 3분 숙성 카레 그거 들어갔어요. 제가 씹는 맛을 잘 느끼고 싶어서 좀 크게 크게 잘랐거든요. 이렇게 큼지막하게. 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올려드릴게요. 오늘은 좀 급해서 배가 고파서 못 찍었어요. 김치장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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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돼지고기도 들어갔어요. 김치장이다. 고소한 노른자. 그치. 김치장. 다. 육우. 많은zus. 3분 숙성 카레라고 큐어로 되어있거든요? 네모나게 그런데, 좀 매워요 얘가 그래서 너무 맛있다 매운게 요즘에 좀 맛있어졌어요 왜 매운거를 찾는지 알겠어 이제 지금 하하 오징어 너무 맛있다 적당히 잘 먹었다 제가 다음에 만들때는 레시피 꼭 공개할게요 자 그럼 자 그럼 오늘 해먹방은 여기서